QQO인역의 친구들, 여러분. 저는 쭈미. 저는 리시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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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사 키워왔나? 너 파트 뭐지? 나도 몰라. 망했어. 일단 귀환이 없으니까 려우기장 있지. 유가의 필수 알려줘야 돼요. 내가 진짜 내가 처음이다. 브리즈만 같이 부르는 것 같아 자 하나 음 미니댄 예완 염 부주 상고 신서이 배타고 우단 뇌 류 조선 시피워 저이 반주 쇼니야 와 처음 데모를 들었을 때는 이거 꼭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쇼니야 혼자 불러보고 싶지만 저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 같이 불러보고 싶어 근데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쇼니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타리넛의 데모 제가 리슈가 말씀하셨을 때 정말 잘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항상 정말 잘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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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발음이 잘하는데 그래도 내가 편하게 써준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생각보다 바람 되게 잘하셨어 괜찮다 괜찮다 우리 둘은 6년 동안 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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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 류우 20mm leaked 음료 류우 ождения 많은 2시간, 1시간 파트 없는 멤버 1시간 안 해도 끝나고 맞아요 되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멤버들은 그럼 혹시 이 자리에서 짧은 종류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 아이디 아우? 어? 여기 있어요?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전통한 팀인데 이 춤을 함께 그들과 같이 커버를 한 번 조금 댄스를 해주실 수 있어요? 형은 어디서 해봤어? 미세이 페이랑 지아 방송에 참여했어 그래서 나 그거 얘네 추는 거 봤는데 배우지 않았어요 자 한 번 더 보고 이렇게? 이 형 잘 못 참았네 시작 장관아, 장관아 앞에 봐봐 한 번 더 야! 반대! 맞는 거야? 처음에 봤을 때 난 시원이랑 너무 닮아서 그리고 키가 너무 큰 거예요 186인가요? 응 그때 머리도 길고만 했잖아 옷 잘생겼다 저는 딱 이 느낌이 있었어 나는 레옥이 처음 만날 때 그때 저는 데뷔 전이에요 저한테 되게 선비 느낌이에요 기억난 게 그때 나 데리고 신사동 가로수길 막 샐러드 사러 가던 적이 있어 그래서 되게 잘 챙겨줬어 근데 그때는 막 무서운 점도 있어 오케이 지금 편해졌어 진짜? 지금 편해지고? 그때 선배니까 무서워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제가 먼저 데뷔를 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중국어는 사실 이렇게 알아듣긴 하는데 제가 말을 이렇게 스타일링 나이 중국어 가사를 연습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? 와 이게 왜냐하면 한 몇 달 걸렸던 거 네가 에피소드 알려줘야 돼요? 가끔 하루에 한두 번씩 불렀어요 저는 부르고 외웠는데 또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이러니까 지금은 사실 다 이제 습득이 다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와 이거 어떻게 하지? 그래서 계속 반복 연습 우스웨 우스웨 자다 일어나도 이러면서 막 계속 막 했던 거 같아 그래서 발음이 이제 어려우니까 뭐 뭐 스 스 뭐 호에이 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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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중국 노래들을 이렇게 틀어놓을 때가 있어요 되게 요즘 트렌드하게 발음을 하더라고 그 이게 중국어 부분은 아닌데 이게 약간 재밌더라고요 그때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노래예요? 여기 부분이 너무 좋아서 오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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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따라라라 오 딴딴 딴따라라라라 아 나도 궁금하다. 무슨 노래야? 아무튼 그런 노래 있구나. 있어요 있어요. 중국 가수 부르는 노래야? 어 여자분이에요. 와 많이 들었구나. 자 이제 제가 조미 형한테 질문을 해볼게요. 네. 현재 조미 씨가 가지고 있는 데모는 얼마나 하고 있나요? 데모? 데모 쓴 그냥 작곡 쓰는 데모? 아직 안 내는 노래? 근데 곡도 쓰니까 엄청 많을 것 같은데. 아 엄청 까지는 아니고요. 직접 곡을 쓴다고 해서 나중에 저한테도 들려주고 쓸 거예요? 어? 좋은 노래. 좋은 노래. 아니 제가 예선이 형이 저한테도 곡 몇 개 줬는데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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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? 전화할게요 제가. 잘 쓰는데 지금 시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 조미 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려욱이가 쓰라인하니스 너무 좋아해서 KRY가 부르고 싶다고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에피소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. 진짜 근데. 근데 정말로 이게 K.Y. 앨범을 저희가 나왔잖아요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곡이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 곡을 그럼 스타린 라이저를 한 번 봤을 텐데 이미 우리는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쎄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한 곡을 만났어 근데 나 오늘도 다른 얘기 들었어 어떤 얘기? 나 오늘 그냥 어떤 사람이 만나다가 그냥 나한테 이 노래 너무 좋아서 려우기 솔로 앨범까지는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도전히 이게 K.Y. 앨범인가? 려우기 솔로 앨범인가? 혹시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곡이 있다면 간단하게 살짝 들려줄 수 있나요? 라고 하셨는데 기억나는 부분 있어요? 샹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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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샹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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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샹니 오오 샹니 응 알겠습니다 네 요정도 같이 요정도 많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팬이 안 맞으실게 찬 말인지 섹니 드릴게요 QQ 인위에 더 벙염한 어 저 려우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네 너무 보고 싶은데 저희가 중국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마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앞으로도 스타일라인 많이 들어주시고 조미 형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해져 사랑해요 조미 형 우리의 음악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음악을 더 좋아합니다 안녕 안녕